삼성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엑스팬드가 액티브 3D 안경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이들 4개 사는 3D TV와 PC, 프로젝터 등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주파수 방식의 액티브 3D 안경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외선 방식도 개발할 계획으로 파나소닉과 엑스팬드가 공동 개발한 기술과 삼성전자와 소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 개발은 선두 TV 업체인 삼성전자와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3D 기술의 대표주자인 엑스팬드 등 전 세계 3D 주요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